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 5, 6 이렇게 3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한 걸 예레미야가 또 전하고 백성이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끝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또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을 또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됨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멸망과 또 백성들의 멸망, 오늘 읽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오늘 교회 정보석 관사님 천국 한송 예배를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지에 가서 또 하간 예배도 드리고 그 기간 동안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집에 오는데 정말 비가 또 흠뻑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요즘 토론토가 많이 가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우리 건사님 천국 한송 예배 아름답게 다 잘 마무리하고 비가 오면 좋겠어요 하고 저희 기도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기도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오면서 차창가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정말 찬양이 막 나오는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건사님처럼 그렇게 영육 강건해서 주의 일에 신실하게 총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올라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2000년에 2000년 3월 1일에 이민하가지고요. 3월 2일 첫 새벽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은 우리 식교가 제일 앞자리에 다섯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건사님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건사님이 제일 앞에서 첫 번째 줄인데 앞에 첫째 둘째 줄을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앉으시는데 저희 부부가 건사님과 장로님 네 분 곁에 항상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은혜도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8년 전에 천국 가시고 그때도 거의 100살 넘어가지고까지 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사님 오늘 103세로 또 천국 가셨는데요. 이제 저희 부부가 장로님 건사님 자리에 앉는 그것도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건사님의 영성 그 은혜 저에게 배로 더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사야가 정말 이사야한테 그렇게 스승님한테 그렇게 말했듯이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감사하게 오늘 또 우리 건사님 천국 한성 해드리면서요. 큰 은혜가 또 밀려와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말씀 읽기에 앞서서 또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3세까지 사신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 영적으로 또 그렇게 맑게 사시다가 100세까지 영적으로 정말 맑으셨어요. 그리고 101세까지 우리 교회는 양로원에 가신 이후에 교회 예배는 못 오셨지만 저희가 배로 가면요. 저희 이민 올 때 첫 신방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드린 말씀까지도 다 기억하고 저희 아이들 4명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요. 이 성경 말씀 찬성과 다 머리에 있어가지고 눈은 잘 안 보이셔도 저희 찬양하면 다 그냥 사절까지 하시고요. 와 정말 은혜가 크신 건사님이에요. 많이 도전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건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그 삶을 이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함께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정보석 건사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강건해서 또 맑은 정신으로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기이 쓰이다가 또 천국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또 함께 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같이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4, 5, 6장 읽기 전에 또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오늘 예레미야서 4장, 5장, 6장 읽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더해 주신 이 생명의 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 평강의 나라, 또 기쁨의 나라를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관을 감사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레미야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돌아오라고 하시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요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요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요하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오다.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 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요호와의 맹렬한 노우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요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건은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고역했기 때문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선지자의 탄식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신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20절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대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원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혼돈의 환상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업이 요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 이로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나니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신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요호하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요호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요호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번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찍기일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요호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요호하께서 백성을 버리시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요호하의 것이 아님이니라 요호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요호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요호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는 짓 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요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 사르리라 15절 요호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살통은 열린 무덤이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솥대를 먹으며 내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갈로 파멸하리라 요호하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9절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요호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호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요호하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지어다 요호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삶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호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벌받을 성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계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오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오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냐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벌받을 백성 9절 만군의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요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요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자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 16절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룡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믄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 22절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에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므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제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므라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놓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는 이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요아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4,5,6 이렇게 6장까지 3장 또 읽었습니다 예 정말 매일매일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사시고 또 천국 가신 우리 정보석 관사님 얘기를 요 며칠 계속하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정말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은혜 안에 범사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내일도 저희도 3장 읽겠습니다 내일 예레미야서 7,8,9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 아무튼 저는 정말 안되What Yourself